사모님께 급히 결재받을 게 있어서요. 그래? 아참 저번 박동신 일은 미안하게 됐어. 내 사과하지. 아닙니다. 제가 죄송했어요. 안녕하세요. 본사 기획팀에 정모하라고 합니다. 안 그래도 방금 전부님께 전화받았어요. 잠시 앉아서 기다리세요. 네. 그 손 치우지 못해? 아니. 지금 뭐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손 치우라고 했지? 누가 함부로 들어오랬어? 전시회 결재 때문에 왔다가. 그럼 결재만 받고 갈 것이지. 왜 감히 남의 사진에 손을 대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잡는 거야?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알았어? 사모님. 괜찮으세요? 이거 넣지 못해. 이거 넣지 못해. 여보. 여보. 우리 민준이요. 우리 민준이 만났어요? 우리 민준이요.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야. 아니 근데. 근데 왜 혼자 와요?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. 근데 정모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야? 전시회 결제 때문에 잠시 들렸습니다. 미안한데 그만 돌아가요. 마 팀장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게. 네. 민준인이요? 우리 민준이 만났어요?